이 게임, 초보만 파면은 과연 진짜 초보가 들어올까? 궁금해졌어요. 리듬게임만큼 자기가 초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장르가 없거든? 볼까요? 궁금한데? 초보를 못써 설마? 초보를 못쓰네? 초보라는 단어를 못써 아예. 세상에. 안녕하세요. 잠깐만. 야 미터기 뭐야 미터기. 미터기 뭐야. 나 너무 못하긴 했어.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 여전히. 이번엔 균형이 그래도 막 훅 쏠리진 않았어. 진짜 못이긴다고? 와. 이걸 못이긴다고? 우와. 우와. 사실 초보만이란 방제 붙임이. 진짜 초보 들어오나 했는데. 리게임이 초보 없나봄. 아마. 아마 저희가 초보일걸요. 저희가 초보일걸요. 맞는 것 같아요. 근데.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DJ 맥스 실버거든요. 넘어가자. 초보만이에요. 초보만. 들어오세요. 초보만. 초보만. 초보 어딨냐고? 있을 거예요. 어딘가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레이팅 보여주실래요? 20이요? 레이팅. 20이 초보임? 아 왜 초보가 금지어냐고. 아 그래요? 못된지 나는 정병이 많아서. 이건 누가봐도. 리듬게임 평균으로만 봐도.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인데. 초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. 아 야야 렌보야. 아 나 진짜. 나 뉴레코드인데.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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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뉴레코드인데. 이거 어디라나봐. 90. 야 잠깐만. 93포에 97퍼라고? 3포 차이나는데. 계기판 그거밖에 안준다고? 킬슨이 팬이에요. 싸니해주세요. 누구세요? 투수에요? 아 감사하고. 저기요. 제 시청자분이 맞다면은. 안 모아줘주세요. 개 쪽팔려 진짜.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이겼어. 야 이거 나 뉴레코드라고. 아 이런거치고도 놀라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. 정말. 뒤 돌았나봐. 안녕하세요. 배틀모드 오늘 처음해봐서. 해보려고. 잠깐만. 왜 내가 앞서고 있지? 아니지? 진짜 초호군이신가 아니면은. 저때인가. 아 나 이제. 나 너무 지금 애매해. 너무 당해가지고 좀 애매해요 지금. 뭐지? 난이도를 뭘로 할까요? 17은 힘들고 16이 맥시멈입니다. 아아아아아아아아. 아 이거 좀 되게. 나 이 분위기. 나 분위기 이 분위기. 다시 이방제 달고. 계속 게임했는데. 진짜 고수만 와서. 앞으로. 이방제 안달게. 아 이방제로 안파 이방제로. 어. 나 화끈거렸어 솔직히. 나 진짜 화끈거렸어. 아. 이럴려고. 이럴려고. 방만 된게 아닌데. 나 진짜. 진짜 화끈거렸어. 나 되게 놀랐어요. 처음에 아까 방파할 때. 초보가 금지이야. 초보가. 아. 나 진짜. 진짜 화끈거려. 저 가. 나. ache 아이다 이거ogue. 네. нев nella. ef났어. هيouts hö現 비ộc. tribe. 두번째 타이밍を. 어쩰 상관없팅. 오 highlighted. 엄ter해전jes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肥 observed. 오. 통화잘 안녕하세요. 에어coholんだ suggest. 은하ô got coffee. atti. 에어哦. akt cuzasta 초에 피부ห公RI. 이ф WILLIAMS. Immediately NATOgyaux Ge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